한번더 도전할땐가 선택하여라 위험 보상 뭐야 왜이렇게 잘 떠 왜 불이 안들어오지 내가 산수를 틀린건 아닌데 오우 지저스 오우 지저스 이런 미친 캐릭터가 있다니 중화중화 333시간 우럭적 20 순천 전 캐릭터 첨단 첨탑 뉴비 인사드립니다 뉴비 어서오고 아니 뉴비가 아닌거 같은데 중고신입 경력있는 신입 수원타임사입니다 뭐야 저런 뉴비가 어딨어 요행 부부 전투참가 야 엘리트 딱 때라 야 고기하나 먹고 간다 미친 딜가 미친 딜가 연막탄 있으니까 일단 간다 이 문 최체불린 아무리 최체불린이라도 이 왓처님께 걸리면 한토막이 날 수 있다 어 계속 오 사람들이 거bl 어? 자식 되면 안될대앴 앗하핵 쓰레기 운명가르기를 쓰는게 맞지않나 생각을 많이 하다 맞은 왓처 둘 때 마요먹소 생각 사색에 잠긴 왓처 둘 때 안 먹으면 안 나오는 걸 나 교훈 가져와 아니? 수비 강화하려고 이 수모를 당했어 지배 사색 지배 싸지 룬반구랑 왕관이랑 아 너무 쓰레기 왔다 안 돌아 먹기 싫었는데 잘 떴네 뭐 금색 카드만 와장창 떴어 슬링 미스나서 신성은 모독 썼으면 어 50원 탕 는 병속의 요정 그러고 외래 이러지들마로 조곤 보여 조곤아 컴터배드 온벌너 온와처 야구봉과 야구빠타 아는동안 많이 버시오 지배가 첫 턴에 잡히는거 오히려 오히려 안좋아 그로우카자 샤오네 왜..왜..왜 때리는데 나.. 때리지마 임마 프레기 게임이네 이거 모독각인데 이거? 음.. 모독 쓰고 요정 뺄려고 그랬는데 카드가 마침 잡혀졌네 카드가 마침 잡음 맹고우 별게 없네 전지 지울까? 전지 지금 근데 뭐 나중에 마요에다가 전지 쓰고 마요로 수비하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노답스 아 명세 요 요... 으아... 야... 덕분 아깝네 오어어어 Daar... 가 peninsula... 선신의 형성 들어줘어 들어 Paw 드로가 필요해 드로는 팽이가 마주나 아 쓰레기 이벤트 아 개거지같은 이벤트 나왔네 흠 운명가력이 나올 것 같았으면 아까 행행이 아쉽긴 한데 운명이 맘에 안드네 운벌 기회다 운 운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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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바 요~~바 야테라 킬각인 줄 몰랐네. 왓처 킬각이 잡기 너무 어려워. 얘는 왜 킬각인지도 모르겠어. 회피도약 아니면 휘갈김. 룸피 나왔을 것 같으면은 회피도약이 나왔겠다. 그러면은 지금 세장이 낫겠네. 휘갈김 먹었으니까. 팽이 쓰려면 신성모독 지워야 되는데. 모독 지우고 현실개척 지울까? 아니 그냥 룸피 먹을까? 팽이 포기하고. 팽이 포기하고 룸피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교훈각이나 보게. 이럴 거면은 팽이 안 먹고. 열쇠 먹었어 일단. 룸피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순 없지. 고요함. 음... 삼코덱이라. 고요함도 괜찮아 보이네. 데우스마키나 있으니까 넘어가자. 현실개척이 제일 필요 없지. 아 신성모독이 제일 필요 없나? 모독은 근데 당장은 쓸텐데. 아주 좋겠다. 츄올 찾아볼까? 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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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디딤 망기 망기할만한데 아네 피력 깎이는 거 거짓았네 보지 라이크 게임 연식 연식 음 댄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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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꼭 효분을 쓸 수도 있는데. 못 내놓고 버져. 이번판 1막 종료시 골드 맞추면 5천원 모차 플러스 마이너스 5 골드 이내 허용. 상점에서 맞춰야겠네. 들어가 워낙 업소가 학습이라도 써야되나? 근데 학습이랑 수월이랑 비교해보면 벨루사이 너무나는 거 아닌가? 아 과거형이예요. 얼마였지? 나 유물 안 샀잖아. 유물 안 샀으면은 300원? 297 골드? 297 골드? 297 골드? 모더 Q ilgili 준비 주세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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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100원이나 더 많아 옥스 잡고 나서 돈까지 합쳤나보네 꽤 윽 ㄷㄷ 앰 ㄷㄷ 윽 ㄷㄷ 헌신의 형상 헌신의 팽이까지 돌려 피기움을 내놔라 피기움을 내놔라 잘못 썼네. 다시 썼네.. 집에.. 눈 피라미드.. 사기 좋은.. 뭐야.. 이럴려고 천신집은거였어? 몰랐네. 얼방이었네.. 고마워요 첫인의 영상 뭐야 깨틀벨 다 안배야? 열받네 깐깐 드로 꼴받네 정상이 아니네요 괜찮아 와처 딜 정상이 아니니까 똘이 똘이 잘못된다 별거 아... 아... 돌... 장난까나 그냥 돌 돌... 돌... 아... 조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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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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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한테 맞으면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올바내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키운다 너나. 열공카 안 부럽다. 아잇. 아잇. 번지로 염원 쓸락했는데. 열공카 안 부럽다. 열공카 안 부럽다. 열공카 안 부럽다. 야 너 딱대. 딱. 네. 98. 너무 약한데. 더 많은 파워가 필요하다. 큰 힘. 열공카 안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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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엇. 고기먹는 와서. 더. 13힐 하려고 잘까. 암배를 펼까. 니코틴. 니코틴. 니코니코틴. 요혼. 지금. 운화. 필요 없어. 그래도 역시 요혼을. 지우는 게 낫겠지. 인연품 싸고. 아니다. 기념품 사봤는다. 큰일 날 뻔했네. 매끄러운 돌이야 이거. 근데 매끄러운 돌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네. 생각보다. 매돌이면 살만해. 무나 지울까. 지우기 없다. 으아. 매돌 살까. 행꽃 살까. 100원이나 남았어. 개 아쉽네. 힘을 원하는가. 힘을 원하는가. 개 아쉽네다. 으어어어어. 그 유홍. 버텀에 딜카드 많이 써서 민첩 올린 다음에 요걸로 민첩. 엿 바꿔 먹으면 돼. 나의 원대한 계획 염원을 못쓰고 넘어가는거는 사실 조금은 아쉽긴하지만 민첩 이렇게 쭉 올려놓고 이러면 이제 오민첩 얻을 수 있죠 이겼다 엑스 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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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돈 받을걸 그게 힙스턴인데 음 안녕하세요 공전팅 하드고일 도와줘 GG 쥐 윈 아 개꿀잠잘 수 있겠다 요정은 자유에요 행이 00 고기 120필 음양성 244필민첩 동전몽뚱이질 보다 강함 유성타격 보다 강함 그램링불 일 많이 했고 환도라 환도라도 일 많이 했지 뭐 사실 크게 도움되는 카드들은 아니었어 사실 얘네들 때문에 100 난이도만 올라간 것 같아 담배도 의외로 3번이나 폈네 홀 굿굿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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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